안녕하세요. 장대영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우리가 이제 2월부터 시작할 현장 공세라곤에서 진행될 메가 공무원 동영 모의고사 1탄 OT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이게 1위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국가직 시험 전까지 진행하는 동영 모의고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영 모의고사 2는 국가직 동영 모의고사 끝나고 이어지는 문제풀이 동영 모의고사가 되겠죠. 자 지금 이 강의는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냐면 지금 1월달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프 모의고사요. O3 하프 모의고사 4주간 진행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초이론이라는 강의가 제 커리큘럼상의 강의가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게 더 베이직스라는 강의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이라고 하는 거 인풋 문법, 인풋 구문, 유형 독해 이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셨을 거고요. 물론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서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 모의고사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이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압축심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머 킬러 컨텐츠, 스트럭처 킬러 컨텐츠, 리딩 킬러 컨텐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머 킬러 컨텐츠는 우리가 따로 강의가 올라온 게 있어요. 시즌 1, 2로 그 다음에 얘네들 포함해서 얘는 시즌 1, 2 따로 움직였던 거고 얘네들 같이 지금 묶어서 하는 강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압축이론 시즌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1, 2월에 진행을 하는 거고 3, 4월에도 시즌 2가 진행이 될 거예요. 어쨌든 전 영역을 압축해서 문제풀이 좀 중심으로 이론도 설명하지만 압축해서 진행하는 강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계속 4월, 3월, 4월까지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아웃풋 기출, 이 아웃풋 기출, 그죠? 이거 우리 지금 완강돼서 올라가 있어요. 4개년 우리 기출문제,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문법 문제는 서울시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웃풋 문법, 아웃풋 독해라는 문제풀이는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O3 하프 모의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되면 이제 동영 모의고사인데 이제 대망의 우리 문제풀이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왔죠? 이 강좌에 대한 짤막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수강 대상은요. 아주 간단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쌤이 다른 강의는요. 수강 대상 1, 2, 3 이랬는데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강한 기본이론 또는 심화이론이라는 이러한 개념 수업을 바탕으로 기출문제가 아닌 이제 실전 문제풀이가 필요한 수강생은 누구나. 됐습니까? 누구나 이제 그래도 나 국가직 봐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당연히 진행하면 좋은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웃풋 문제풀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인출작용을 통해서 앞에 인풋을 다시 다지는 이러한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찌 보면 동영 모의고사의 핵심이죠. 타임어택, 시간 제한을 걸었을 때 이 대처법 이런 문제는 일단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얘기를 단순히 해설강의스러운 문제풀이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상황별 어떤 우리가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동영의 형태에 길들여지기. 그죠? 시험 현장 상황에 익숙해지기. 20문제짜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 2, 4, 10 패턴. 그죠? 물론 예외적인 어떤 기출도 있었고 이 동영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문법 4문제. 그죠? 그 다음에 생활영어 2문제. 어휘 4문제. 독해 10문제. 이 시험 현장 상황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강의 목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강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0번이라고 적어놨어요. 너무 중요해서 0순위다. 6회분 모의고사가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걸어놓고 푸셔야 돼요. 물론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OMR 카드에 작성해서 현장 학생들의 오답률 그 다음에 현장 학생들의 평균 점수 이런 것들도 인강을 보는 친구들도 한 번 내가 어느 정도 현장에 있었으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것들을 결과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강을 보는 친구들도 뭡니까? 현장 학생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먼저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 풀이 시간을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느냐 그건 현장 첫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요. 영어 문제를 푸는 순서도 그 다음에 영어 문제에 할당하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은 35분에서 40분 정도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회차를 보고 이거는 좀 시간을 더 주자면 40분 아니면 35분 뭐 이 정도로 일단은 타임어택을 걸 생각이에요. 그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방법인데 일단은 한 35분 정도로 평균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 현장에서는. 그 다음 이걸 풀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유캡은 모의고사 풀이를 하죠. 그 쌤은 이제 문제풀이 기출서부터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도 지금 이제 진행할 동영 모의고사도 전부 다 요약집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요약집을 뭐 구매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 자료실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구매 안 하시고 자 일단은 어? 요약집을 가지고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캡은 모의고사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 이 모의고사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문장 구조를 볼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ing에 밑줄이 그어졌죠? 이런 거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빈칸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런 교환을 가지고 민간 친구들을 위해서 업로드를 시켜놓을 거고요. 요걸 가지고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봐서 피니싱 오프라고 해서 문법하고 구문만 조금 더 요약해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 기존 수업과 뭔가 좀 호흡이 맞는다 싶으신 분들은 이 수업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상 동영 모의고사에 대한 오티를 마치고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네.